아, 당연합니다. 여러분 더 웃을 게 아니셨나요? 진짜 웃을 게 아니었어요?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함박포일 수 없는데 지금 어디서 좀 Stark를 합berg하자 지금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. 아니, 이거 이제 좀 괜찮은 거예요? 안녕하세요 너무 많지 마세요. 다음 곡은 제 최종의 빛! 어...랏빛! 아...랏빛! 그래서 아홉이 노래에 노래가 되게 좀 핫한 곡 옛날에 노래하는 노래가 불렀는데 이렇게 됐어요. 이 노래는 정말 대단한 노래입니다. 이 노래는 정말 즐겁고 매우 즐거우셨습니다. 여러분, 좋은가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